우선 이 동작은 한때 서인영씨가 유행시킨 동작인데요. 설기춤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설기춤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춤이 있는데 그 동작을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춤을 배우시면 아마 비운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다리는 어깨 너비로 서주시면 되고요. 팔은 여기 딱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선 오른발 왼발 밟을 거거든요. 근데 밟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이게 힘드시면 한 번 한 번 한 번 해주셔도 돼요. 아니 이게 앞뒤로가 아닌지.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. 밟으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냥 먼저 턴다고 하면 돼요. 힘드시면 털기 털기 어디 근육이 많이 서요? 이게 엉덩이하고 배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. 배를 자 여기서 의외로 서유리가 안 되네. 압정된 거 아니에요? 무슨 일이에요? 아니 이게 나 안 털리는데 어떡해. 우리가 그냥 팔은 안 쓸 거예요. 안 쓸 건데 여기서 엉덩이를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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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밀어 주실 거예요. 내가 왜 슬리피보고 웃었는지 미안해 줘요. 우선 한 번씩만 털어볼게요. 밟으면서 하나 둘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넷 다섯 하나 둘 앞으로 엉덩이 앞으로 넷 다섯 여섯 한 번 또 두 번째 정기 정기고 좀 앞 FC 승 dispositiva wert 2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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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port 이건 나도 해! 어떻게 했다고? 앞으로! 앞으로! 똑바로 서시네! 어디가? 어디가? 다 생각해네 슬리프 씨보다... 동작은 그래서 오른발 털고 왼발 털고 그리고 요염한 꽃 손으로 할거거든요 꽃 손?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 앞으로! 이렇게 만들어줄거에요 여기서 또다시 앞으로 또 타러요? 또 타러요? 이렇게 타러주실거구요 앞으로 두번 걸어 나갈거에요 두번 걷고 오픈 오픈! 예쁜 포즈! 비운세가 되어야되니까 예쁜 포즈 그리고 다시 또 뒤로 가서 예쁜 포즈 그리고 또 털거에요 그리고 또 털거에요 또 털어요? 털기가 주군요 털기가 기본이네 이 동작이 복부지방제거라던지 복근강화에 정말 도움을 주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분동안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와 함께 비운세가 한번 해볼까요? 벌써? 벌써 비운세가? 한번 해볼까요? 완벽합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준비할까요? 준비할까요? 자 돌고 자 돌고 어 느낌있다 앞으로 하나 둘 포즈 자 한 번 더 차려 자 한 번 더 Ug intro 선배님이 잘일것 같은데 Sure 어우 بحRECY